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이제 13장 중에 7장이니까 중반부를 넘어섰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근심을 갖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은 계속되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긴장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 되겠어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갈등 국면이 되면 안 되니까 편지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아주 준엄한 어조의 내용으로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근데 그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에베소는 아시아의 남쪽에 있거든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요 근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디도를 못 만납니다 마음이 걱정이 되고 조급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다 그 마게도니아 아래가 아가야고 아가야의 고린도가 있죠 그래서 그 마가야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났어요 그 만난 반가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은 8절부터 읽었는데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다 만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내용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사도마을 당신을 향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애통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고 당신을 향한 열심이 있다 이 보고를 듣고 사도마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 종류의 근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인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긴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준엄한 내용의 편지로 인해서 그들이 근심했다는 것 때문에 사도마을의 마음에 내가 괜한 편지를 보냈나?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이런 후회가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시간 덕분에 그들이 회개하게 됐고 돌이켜서 회복됐기 때문에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런 바울과 고린도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저희 아들들과의 관계가 생각이 났어요 자녀와의 친밀감에서 부모가 세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아 놀고 있구나 이렇게 옆에서 보고만 있는 부모 두 번째는 같이 놀아주는 부모 세 번째는 자기가 더 재밌어서 노는 부모 아이들은 당연히 세 번째를 선호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애들이 놀고 있으면 아 그래도 놀아줘야지 그렇게 시작했다가 어느새 제가 더 재밌어서 열심히 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목회 사역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있을 때는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이거는 좀 고쳐야 된다 그러면 혼낼 때는 따끔하게 혼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훈육하는 저만의 원칙은 화가 났을 때는 혼내지 않는다 제 마음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나서 아이를 불러서 너가 뭐뭐뭐를 잘못했고 아빠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거 반복하면 안 돼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큰아이가 작년에 대학에 가고 둘째는 고등학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제가 예전에 애들을 혼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면 마음 한편이 아리도록 아프더라고요 괜히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나 괜히 혼냈나 또 아이들이 피우는 안 하지만 상처로 남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둘째가 많이 자유분방해서 더 많이 혼나기도 했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낭룍할 때 가장 큰 딜레마는 자율과 통제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자율로 해주고 어디서부터 통제를 할 것이냐 이게 참 어려운 매 순간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체인지 한 1년 전쯤에 저희 두 아들이 부모의 저희의 자녀 흥립 방식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둘 다 저희 큰아들은 좀 자기 통제를 하면서 사는 타입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 뭐 우리 집이 친구들 집에 비해서는 좀 규율이 엄한 편이었지 아빠 인정 제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TV도 없었고 게임도 아이들 어렸을 때는 제가 웬만큼 지나기까지는 게임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빠 그렇게 너무 많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 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깨닫는 때가 오는 법이야 그러더라고요 저희 큰아들이 교사가 되겠다고 교육학 전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는 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얘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형이 그런 얘기 아 자기는 생각이 다르다 집에 좀 훈육이 있는 게 맞다 친구들 집에 가보니까 잘못했는데 부모님 혼내지를 않으니까 애들이 너무 버릇이 없대요 제가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본인도 만만치 않은데 자기가 볼 때 이제 더 심한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혼났던 게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언젠가는 애들이 또 인생에 잘못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깨달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부모로서 내가 그냥 눈 감고 봐줘야 되는지 이거를 앉혀놓고 혼내야 되는지 늘 매 순간 갈등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이 사도바울의 심정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고 자기 친자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성도들을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훈육을 해서 고쳐주고 싶은 마음 근데 혼내놓고 나서는 자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나니까 본인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계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복에 이르는 회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후회할 것이 없다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후회는 과거의 회 안에 빠지는 것입니다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회계라는 것은 돌이켜서 바른 방향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회계를 하는 것이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질적으로 후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도 상당히 후회가 많은 타입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게 비신앙적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럼 크리스찬들은 뭐를 하는가? 크리스찬들은 딱 두 가지를 하는 건데 자신이 실수한 게 있으면 자기 실수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돼요 제가 잘난 척해도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게 있고 죄악이 있으면 철저히 회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계를 하는 것이지 후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계가 참 감사한 것은 회계를 통해 회복에 이르기 때문이죠 회계가 없는 회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회계를 통한 회복이에요 그래야만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죠 창세계를 읽어보면 네 번째 족장이었던 요셉 요셉과 형들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형들이 혼자 아버지의 편해를 받았던 요셉이 미웠어요 그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애국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기근의 형들이 찾아왔는데 동생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동생은 그 형들을 알아봤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주동했던 시무원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완전히 그냥 공경의 코너에 몰아서 그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괜히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보다 이런 후회 막심한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진정성 있게 회개하면서 내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다 그 결단을 보고 요셉이 형들을 받아주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요셉도 마음이 참 어려웠고 형들도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회개라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너무 잘잘못을 따지고 또 이 빠른 소리만 하고 그러면 조통관계도 다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임재 앞에서 스스로 비춰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속제제가 있고 속권제가 있잖아요 속제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만 속권제는 이웃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로 하면 끝났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잘못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성도인들을 보니까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그건 제가 잘못했네요 그건 제가 실수했네요 고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My fault, my mistake, 내 잘못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이거 얘기하실 수 있어야만 여러분이 내면이 회복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야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숭실대 교회음악과에서 제가 통독책 쓴 걸 알고 통독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학생들과 몇 타임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질문해라 그런데 어떤 한 대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다윗의 계보를 있는 왕으로 세우셨느냐 불륜 관계에서 나온 아들 아니냐 이런 사람 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이제 자율과 통제 중에 통제가 강한 사람이죠 사람과 공의 중에 공의 쪽이 강한 사람인데 좋은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넘어갔나요? 아니요 분명히 징계를 하셨는데 첫 번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닉네임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여디디야였습니다 여디디야흐, 야흐는 여호와거든요 여디디는 다비드, 데이빗, 다윗과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징계하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를 회복하신다는 메시지로 여디디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완전히 한 번의 잘못으로 망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그가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 잘못의 경중에 상관없이 돌이킬 수 없는 징계를 내리신다 그럼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역사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고 싸매어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왜 훈육하냐고요? 망하라고 혼냅니까? 아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건강한 방향으로 잘 돼야 된다고 훈육하는 것이잖아요 다만 장성한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해 본다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북왕국이 분열되는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쓰지만 그 결과로 인한 회복은 단 것입니다 양약 고구,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크리찬으로 여러분 신앙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신의 잘못을 영적으로 합류하는 경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10절 하반절에 나온 세상 근심 이 세상 근심은 뭐를 가져온다고요? 죽음을 가져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소수의 대적자들이 그를 문전박대하고 인격모독을 하고 맹공격을 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성도는 어떻게 했는가? 그냥 방관하든지 동요하든지 동조를 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훈육하고 징계하는 메시지의 편지를 보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사도바울을 잘 변호하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켰어야 되는데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이게 회계로 가지를 않고 이 상황을 어쩌나 그러고 세상적으로 근심 걱정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죽음을 불러오는 결과가 됐을 텐데 여러분이 세상 근심을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근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어떤 잘못을 자각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계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근심으로 끝나느냐는 다른 거예요 내면적으로 좀 잘 분별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인간적인 근심 걱정입니다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존재적 불안을 끌어안고 사는 삶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한 걸음 앞이 바로 다음 걸음이 낭떠러지가 될지 아니면 평탄대로가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딱 한 가지만 정확하게 팩트를 사실을 인정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시간 안에 사는 존재이지 시간 위에서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한 가지만 인정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른다고 불안해한들 내가 뭘 할 수가 있나요 그 영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은 신중한 삶도 아니고 성실한 삶도 아닙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직업까지 다 포기하고 가족 포기하고 그 주님께 자신들의 평생을 올인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선 어떻게 근심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죠 내가 어떤 사업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근데 그 사업 문 닫게 됐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근심 걱정을 안 하냐고요 근데 예수님 너무나 태연한 표정으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데 뭘 그렇게 근심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시간을 통제할 수 없으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거를 하고 싶어지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데 시간에 대한 근심 걱정에 늪에 빠지면 아무도 건져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주권자 시간의 경영자는 오직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시면 인간적인 근심 걱정에서 굉장히 많이 자유해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과 자기연민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는 죄책감, 자책감 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를 절감하는 자기연민 이것이 회계에 이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참 희한하게도 회계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burning 이렇게 태워서 제또미가 될 때까지 끌고 가는 게 이 자책감과 자기연민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론 유다와 배신했던 베드로 둘 다 똑같은 내면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가론 유다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결국엔 죽음을 부르게 되죠 오늘 세상 근심은 죽음을 부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어 깊은 자기연민에 빠졌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내민 손길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자책감과 자기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 두 주 동안 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는 우울기 지르고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 자책감과 자기연민이 뭔지를 정말 잘 압니다 아주 한때는 그 늪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책감과 자기연민에 빠지면 희한한 게 이게 회개하고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굉장히 달콤한 속삭임으로 들려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비참해졌어 그 얘기를 스스로에게 계속 몇 시간씩 해주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스윗하게 들려요 그런데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이 죄책감과 자기연민은 자기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밀어냅니다 계속 밀어내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관점을 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자기를 늪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너무 소중하고 불쌍해서 죽음을 부르게 돼 있는 게 이 자책감과 자기연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의 불쌍함과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자유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거짓된 책임정가입니다 최근에 또 저희 교회 어떤 대학생이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누군지 몰라요 달인 목사님께서 태풍이 불면 사람들에게 피해는 있지만 바다 깊은 곳까지 뒤집어서 산소를 공급한다 유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듣고 아니 자연재해를 허락하셔서 인간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피해를 주신 하나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재난과 재해를 보면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또 허용하셔야 세상에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이걸 왜 허용하셨느냐 무슨 의도로 허용하셨느냐 이러고 막 따지고 들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하면서 딱 첫 번째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인간이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는 자연재해가 없었다고 자연재해는 언제 시작됐는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순간부터 자연재해가 시작됐어요 인간이 타락했다고 왜 자연이 타락해야 되느냐 이 자연 만물의 경영을 인간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부장님, 사장님 문제 생기고 돈으로 사고 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어려워지잖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맡겼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그 청년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지만 그러나 핵심적으로 반복해 주었던 설명은 뭐냐면 인간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기보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망가뜨린 장본인이라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기보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망가뜨린 건데 그나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녀들이 사춘기 때 아직 인생이 미숙할 때 자기가 자기 인생 잘 관리를 못해서 어려워져놓고 아빠 때문이다, 엄마 때문이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건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부모가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밥 먹고 있고 옷 입고 있고 학교 다니고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거든요 사도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 가운데 음행한 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강하게 징계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리우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짜 사도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추천서도 받지 못한 자기가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인 척 허위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위인이다 여러분 인간의 또 악한 부분이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자기를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문의 사설이나 이게 논평이라고 하죠 비평, 논평, 평가하는 것 그런 글들 보면 가장 인텔렉트럴하고 지적인 사람들이 쓰잖아요 때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남을 비판함으로 내가 상당히 수준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죄인의 경향 이거는 철저히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철저히 분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잘못은 끝까지 죽기까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너무 지적을 잘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의 성도들처럼 자기 잘못을 커버하기 위해서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 너무너무 주저함 없이 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정직한 품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는 정직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온전한 회개가 없고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 온전한 회복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다 나눴지만 그래도 부록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동욕자 디도로 인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된 것이 위로가 됐고 디도가 사역을 잘하고 온 것이 위로가 됐다 그 얘기예요 사실 사도바울에게 디모데와 디도는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동욕자 그런데 디모데에게 고린도 전설을 들려서 고린도 교회를 좀 잘 정리하고 와라 그런데 잘 정리를 못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잘 회개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저는 좀 추정해보면 디모데는 디모데 전우서를 보면 상당히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반대파가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위장병이 걸리고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을 치리하고 교회를 회개시키고 이런 것을 잘 정리를 못했던 것도 또 한 가지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너는 목회자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나중에 맡겼다는 것 그것은 디모데에게 큰 격려여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디도는 어떠했는가 제가 이것도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다시 깨달은 건데 바울이 왜 디도를 그레데 크레타섬 이 교회 책임자로 보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에 세속적이고 그 타락했던 시대에서도 가장 도덕적 타락상이 심했던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도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상당히 거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훈육이 어렵고 치리가 어려웠죠 그런데 그거를 디도가 해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바울이 그를 크레타섬에 보냈어요 디도서 1장을 보면 크레타도 고린도 못지않은 도덕적 타락이 심한 동네였어요 디도 입장에서는 아니 디모데는 고린도 미션을 맡겼는데 성공을 못했고 나는 성공을 했는데 왜 디모데는 좋은 목회제 보내주고 나는 이런 어려운 목회제 보내느냐 이런 불만이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상상에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크레타섬에 보낸 거예요 너 아니면 여기를 건강하게 목회할 사람이 없다 그런 신뢰의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 왜 저는 이 자리에 세우셨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은사와 기질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동욕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큰 축복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은사와 기질을 알고 여러분을 바른 곳에 세워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멘토가 있습니까?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욕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직한 신앙생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여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이 있는 고마운 마음 축복하고 싶은 마음도 정직하게 잘 표현하고 그러나 미안한 마음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치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나누고 진정성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공동체를 세우는 관계 되도록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순모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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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